청양고추 해산물 청양고추 손질 양파 고추 올려주세요 우유 잘 섞어줍니다 후추 스틱 떡볶이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 쌀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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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게 썰어줍니다 생강 고춧가루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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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가루 젓가락 계란 김가루 이 recient 1분, 1분 참기름 오징어 참기름 잘 익上面 자른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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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계란 청양고추 많이 넣어주세요 양념을 건져며 대파 bread 그릇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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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음~~ The Omega